오우 사장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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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여기 그냥 볼 수 없어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기에요 영석입니다 제 친구이자 여기 사장님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사라져가는 곤충을 키워서 분양하는 곤충 사육 농장입니다 들어가보실까요? 하나 깔아줍니다 우리 집에 가슴벌이 자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침묵으로 쓰여서 여기가 침묵으로 쓰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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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곤치 외래곤치 진짜 큰일이야 코끼리 장수풍이 와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 저쪽은 어떤 건가요? 그리고 누가?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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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angular Friedrich 요거는? 따따라라라 발견했습니다 발견 먹을지? 오 오 줄까 말까 줄까 오 오 다시 한번 더 와 눈 까먹어서 오네 와 creature 떡볶이 너무 맛있 평소에 소금 쇼 잘 잡는데 맛있게 잘 잡는다 엄범이 우리 몸에 손에 나온다 잘하고 있어 발봉이야? 오! 자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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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래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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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먹이루기 체험까지 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포기소는 아랫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좋다 우리는 지금 소규모로 무료 운영하고 있는데 간단한 먹이 주기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와서 많이 구형해주세요 주의사항하튼 있어 여기에 보면 먹이 주기 체험랑 당근 주는 체험이 있는데 아이들이 손가락을 넘는 경우가 있어서 물리는 그래서 이제 주의해달라고 주의를 해달라 그앤미 많이 사랑해주시고 나뭇이티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 진짜 살아있는거 다음 영상에서 뵙게봇이티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게봇이티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있는데 지금이 성수기라서 유튜브 뭐라고 했지? 유튜브 남우기 아 구독 안했네 아 아 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y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